안녕하세요. 판례공보문영기 판비안TV의 박판규 결혼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판례공본 형사 병원 내 감염과 의사의 과실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월 12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도 1116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유죄로 된다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런 거 보시죠. 피고인은 의사였는데 2019년 7월 29일날 환자의 어깨 부위에다가 주사를 넣습니다. 주사 부위에 감염이 생겨가지고 이게 4주간의 우측 경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의 세균성 감염에 상해를 입혔다. 이걸로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멸청했는데 어깨에다가 무슨 어떤 뭔 주사인지 모르겠죠. 주사를 맞았더니 거기 세균이 감염돼서 4주간의 어떤 그 치료가 요하는 어떤 상해를 입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치료 과정에서 세균 감염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의사의 과실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원심은 아니 그 당연히 이 어깨에다가 주사를 놓고 여기에 세균 감염이 됐는데 이거는 세균 감염이 통상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의 과실이 맞다 이렇게 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의사의 과실 인정은 같은 업무,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평균인의 주의 정도 여기서는 평균인의 의사죠. 의사의 정도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서 표준입니다. 해서 사고 당시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의사들 뭐 이래서 어깨에 의해서 정형외과 의사겠죠. 정형외과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 다음에 이래서 이 사람이 서울 아주 최고급 대학병원에 있었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아니면 섬에 방문 진료하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런 의료환경이나 조건 이런 걸 감안해서 주의 의사관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주사치료 과정에서 감염된 것은 맞다. 인과관계는 있어. 그런데 맨손주사나 알코올소매 미사용 또는 재사용 또는 오염주사기의 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균적인 주의 정도를 했는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인 주의 의무 정도를 하지 않은 것을 잊지가라. 평균적인 주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게 어떤 예를 들어 뭐냐 맨손주사, 알코올소매 미사용, 재사용, 오염주사기 사용 이런 것들을 잊으면 아 이거는 과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히 찝어낸 게 없다. 그런데 어쨌든 세균 감염이 주사를 맞이는데 되겠으니까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단순한 가능성, 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인정할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은 주사를 맞고 걸렸으니까 과실이 있는 거지 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과실이 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잘못했느냐 의사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함유자의 의사의 의사의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사건은 병원 내 감염에 관한 거라고 볼 수도 있대요. 병원 내 감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병원의 과실 내지 의사의 과실 인정의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어떤 어디가 약간 유리 같은데 긁혀가지고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응급실에 갔더니 거기서 감염이 돼가지고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거를 병원의 과실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현재 의학 수준이나 의료 환경상 100% 멸구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00% 멸구상태가 필요할 때 있지만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100% 멸구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병원 응급실이든 일반 병실이든 다. 그리고 환자의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면역 감염 사유가 더 많습니다. 즉 일반인은 이 정도 세균이 들어와도 감염이 안 되는데 환자의 경우는 더 감염이 된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의학적 수준과 평균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원심은 비위생적 조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에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관심을 인정했지만 이거는 아니다. 대법원은 비위생적 조치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개연성으로만 의사의 관심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